여러분 정지 장군이 왜구를 경멸한 해전 관음포 대첩 전적지 가보셨나요? 관음포는 남해군 고연맨의 폭우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전적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량과 관음포가 같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외적을 만나 두 차례의 대승을 거둔 것이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전적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순신의 노량해전 200년 앞서 관음포 즉 노량에서 왜구를 공격해 대승을 거둔 1383년 5월 정지 장군의 관음포 대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앞서 말씀드린 최무선의 진포대첩 3년 후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 205년 전의 해전입니다. 관음포 대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진포대첩에 추가해 황산대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380년 금강하구에서 벌어진 진포해전에서 고려수군은 최무선이 개발한 화약과 화포를 세계해전 역사상 최초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활용하면서 외선 500의 척 모두를 격파하고 불살랐습니다. 시간, 장소, 방법 중 방법 면에서 완벽한 기습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외구의 주병력은 노량지를 위해 육지에 상륙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까지 모두 경멸하지는 못했습니다. 도망갈 길이 차단된 육지 외구는 그동안 고려의 침구에 흩어져 있던 외구들과 연합해 옥천, 영동, 상주를 거쳐 가해산, 사건내, 남원까지 내륙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상주는 경상도 중심지로 상주목이 설치된 곳이었는데 그곳 상주에서 외구들은 육일 동안에나 머무르면서 상주 일대를 잔혹하게 돌고가고 불태웠으며 어린이들까지 잡아 살해하고 재물로 삼는 등 그들만의 세상처럼 활보했다고 고려사, 고려사자료, 조선의 태조실록 등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려 조정원 양광, 전라, 경상도, 삼도원수, 백응령 등에 외구를 토벌하고 명령한 한편 이성계를 삼도순찰서로 임명해 파견하였습니다. 외구들은 경상북도 일대를 철저하게 유룬한 후 경상남대로 진입해 함양군 사근역참에 주둔하였습니다. 사근역참은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사근산성과 함께 있는데 당시에는 경상도 지역의 중요한 역참 중 하나였습니다. 외구들이 사근역참에 주둔하고 있을 때 양광, 경상, 전라 등 각 지역에서 집계란 고려군이 백응령, 정지, 박수견, 배원, 김용유, 오원, 도흠, 지용기, 하을지 등의 지하에 외구와 대적했지만 참패했습니다. 사례에는 고려군의 숫자를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5천 내지 1만 명 정도의 규모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려군은 장수, 박수견과 배원을 포함해 500여 명이 전사하는 등 처참한 피해가 발생해 지금도 그곳 죽산천을 피로 얼룩진 내가라는 뜻의 피내 또는 혈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성계보다는 사근역참 일대의 고려군 참패 현장을 확인하고 남원 일대로 외구를 추격했습니다. 외구들은 남원산성을 공격하였지만 실패하자 동쪽의 인월역참 방향으로 물러났습니다. 이성계는 남원에 도착하자마자 휴식이 필요하다는 부장들의 건의를 단호하게 물리치고 즉각 공격에 나섰습니다. 운봉읍에서 인월면 방향으로 지리산 자락의 697m 황산이 자라 갖고 있는데 황산을 중심으로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역사적인 황산대참이 탄생했습니다. 이성계보다는 외구와 격렬한 전투를 계속했지만 승기를 접진받았습니다. 이성계의 말이 화살에 맞아 두 차례나 죽고 자신도 다리에 부상을 입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당시 외구는 아기발도라는 용맹한 장수가 지휘했는데 그의 나이는 불과 16살이나 17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계는 적의 대장 아기발도를 표적으로 삼아 부장 이두란과 협력해 그를 집중사격에 사살하면서 승기를 접었습니다. 외구 폐잔병은 겨우 70명 정도만 광주 무등산 방향으로 도주했는데 그곳에서 다음에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황산대첩은 이성계의 일생을 통한 최대의 승리였으며 황산대첩을 계기로 이성계는 조선의 건국과 태조로 등극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황산대첩이 있었기에 1388년 위화도 해군이 가능했으며 1392년 조선 건국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으로 외구를 선별한 후에도 외구 침구는 계속됐지만 그의 세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1383년 5월 120척의 함선으로 무장한 대규모 외구가 경상도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진포대첩 승리 이후 2년 9개월 만입니다. 그때 외선 후 숫자는 진포대첩 후 500척에 한참 못 미치는 120척이었지만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외구의 병력 규모는 진포대첩과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주 목포 부근에 추들하고 있던 해동원수 정지 장군이 가용한 47척의 산단을 이끌고 동쪽 남해를 향해 즉각 출동했습니다. 고려조정은 최무선이 화양무기를 개발해 세계 최초 회전에 활용했던 진포대첩 이전까지 수군은 회전에서 외구 상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군을 폐지하고 육전으로 외구를 토벌해야 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현보, 이희, 정지 등 앞서가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외구 피해를 막으려면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적극적 공세로 해상에서 외구와 결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문 수군을 양성하고 외구를 상대할 수 있는 전략전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도 건의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고려조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정지 장군 등의 건의를 수정해 거의 폐지 상태에 있던 고려수군의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함께 최무선의 화약, 한포 개발이 있었기에 진포대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진포대첩 이후 정지는 사근역참 등 육상전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1831년 해도원수에 부임하여 수군 양성에 주력하였습니다. 정지 장군은 목포, 영광 등 해안과 섬지역에서 고기자비 등 백일에 종사하던 백성 등을 모집해 정해병사로 양성하였고 외구의 보딩전술에 대응해 적합한 전술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훈련으로 속달하였으며 최무선이 개발한 환포, 화전, 화통 등을 해전에서 활용하는 전술 개발과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진포에서 참패한 외구도 고려의 한포에 대한 대안을 강구했습니다. 종전 후 소형선박을 대용화한 것입니다. 고려시대는 큰 배라고 해봐야 승선인원이 몇십 명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음포에 나타난 외구의 큰 선박은 승선인원이 140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 크겠는지 짐작할 만합니다. 외구가 침공하던 1383년 보면 남해안 일대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수군 중에서도 죽은 자가 석취를 하면서 정지우 수군부대도 병력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지 장군은 죽은 자를 육지에 내려 장려를 치러주는 등으로 군심을 다독이며 부대를 추설했습니다. 외구의 관음포 침공으로 전엄과 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황급하게 출동한 정지 함대의 47척은 섬진 나루에 도착해 병력을 징집해 보충하는 등으로 전투 준비를 마친 후 적이 정보하고 있는 관음포로 향했습니다. 정지 부대가 나타나자 외구는 선두부대로 큰 배 20여 척을 선발해 군사 140명씩으로 편성한 후 선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외구의 선두병력만 해도 280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 외구의 규모는 5000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정지 산다는 화포가 위력을 벌였습니다. 정지 부대는 외구와 격렬한 사투를 벌려 20척 중 17척을 격침했습니다. 격렬한 싸움에서 병마사 윤성이 화살을 맞고 전사하는 등의 피해도 있었지만 화포 등 화약무기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적의 기사가 끊기자 도주하는 적을 추격해 경멸했습니다. 관음포대첩은 진포대첩에 이은 고려의 두 번째 함포회전으로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 함포회전이었습니다. 진포대첩에서는 정박해 있던 함선을 함포와 화약무기를 이용해 공격했지만 관음포대첩은 양측이 전투대형으로 기동 중에 함포로 공격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음포대첩 이후 정지 장군은 외구 토벌적전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5년 후인 1388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에서 이성계 편에 가담했지만 이성계 일파는 정지 장군을 반대파와 엮어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지 장군은 증거 불충군으로 석방되어 낙향했다가 관직을 제수받았으나 부임 전 45세의 나이로 1391년 병사했습니다. 정지 장군이 사망한 후 조선이 건국하고 외구의 토벌도 극강하면서 정지 장군과 관련된 내용의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음포 대첩 등 외구 토벌 공로가 지대했던 만큼 여러가지 사로가 전하고 있습니다. 관음포 현장인 하동군 고연면 대사리의 탑동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6층 석탑을 정지탑이라고 부르며 정지 장군의 관음포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고 마을 이름의 유례가 되었다고도 하는데 정작 타구 유례를 설명하는 비석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관음포 대첩을 앞두고 정지 장군의 함대가 병력을 보충하면서 전투 준비를 마무리했던 광양시 다안면 도사리 섬진 마을에도 섬진강 이름의 유례가 된 두꺼비 전설이 있습니다. 외구를 물리시는데 기여한 두꺼비 떼들의 활약을 배경으로 그때까지 이 강을 다사강, 모레네, 투치강 등으로 불렀는데 두꺼비 섬, 나루진을 써서 섬진강으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광양시에서는 이 설화가 정지 장군의 관음포 대첩과 관련 가능성을 높게 보고 광양시지에 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섬화들은 고레말 외국토발에 큰 공을 세웠지만 이성계 일파의 견제로 크게 비슷을 보지 못한 정지 장군의 전공을 기르기 위한 섬화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지휘관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상대의 각 점을 분석해 이기는 방법을 강구한 후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분석조차도 없이 무덕되고 전투부터 시작하고 보는 그런 지휘관은 없겠죠. 진포해전에서 참패한 외국은 진포해전의 교훈을 반영해 선박을 대응한 후 대규모로 3년 만에 관음포에 침구했습니다. 정지 장군도 고레군과 외국의 강약점을 세밀하게 분석해 외국의 침구에 대비했습니다. 정의사는 진포대첩에서 외국과 예상침화됐던 화양무기로 기습을 달성해 대승을 거뒀습니다. 외국은 고레우 화양무기 사용을 3년 전에 알았지만 선박을 대형화하는 이외에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습니다. 정지 장군은 한포와 화양무기 활용 전술을 개발하고 훈련을 체계함으로써 관음포해전에서 또다시 화양무기에 의한 기습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무선 정지 장군의 창의적인 정신이 이순신 장군까지 이어지면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조선수군 승리의 기반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간에는 한반도 외침과 일본어 침략 횟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